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으면 그냥 로그인, 로그아웃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는 ACL이라고 해서 Access Control을 하는 거예요 즉 접근 금지, 접근 허용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들만 create, update, delete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create에서 create로 가서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가 여기다가 뭘 써서 로그인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튕겨버리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거예요 자, 그럼 create에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나요? create underbar process로 가요 그럼 여기에서 create underbar process 안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죠 여기에다가 만약 auth is owner request response 이렇게 했을 때 request owner가 false라면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요청을 끝내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response에 end로 로그인 required 뭐 href 로그인 고 요런 이제 편의 기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그 다음 코드는 그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return false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함수를 종료 시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서버에 콜백으로 들어가 있는 저 함수를 종료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잘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submit 하고 이렇게 하면 require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흠 음 이렇게 아, 요게 지금 html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없앱시다 조금 비겁하지만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welcome create create css css is submit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create underbar process 뿐만 아니라 create 에다가 넣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create 들어갔을 때 로그인 되어 있다면 통과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크리에이트로 들어가면 로그인이 필요하다 라고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코드를 어디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다가 이걸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로그인 로그아웃 프로세스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짜고 나서 보니까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라기보단 빠뜨린 거죠 여기 보면은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 부분에서 성공할 때에 대한 조건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영상 편집해서 앞쪽 영상에다가 끼워넣긴 했는데 전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로그아웃에 실패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end 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얘가 else가 붙으면 어떤 뜻이에요?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 라는 뜻이죠 그때의 response end에다가 후 후 누구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로그아웃이 뜨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